갱년기 증후군 다 잘 알고 계시죠? 증상이 너무 많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 여기저기에 또 정신과적인 증상까지 정말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 문구로 딱 정리를 해보면 바짝 말라서 생긴 허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갱년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본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혈감이 좀 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열정인데 그러면 이 열은 어디서 왔을까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본래 나이가 들면 몸이 좀 냉해지고 식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손발도 냉해지고 아프기도 한데요. 우리가 반대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세포분열이 왕성하다 보니까 몸이 뜨겁고 계속 뛰고 움직이고 또 추운 날도 입을 막 걷어차면서 자잖아요. 이것은 몸이 따뜻하고 또 팽창하고 더워지는 성장의 상태죠. 우리가 새싹이 날 때 차갑고 언땅을 녹이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자라나는 양기가 가득하면 덥고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 중후군은 반대예요. 사실 인생의 가을로 이렇게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몸이 식고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차가워지면 물이 적어져요. 그래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특히 차가워지는 곳이 하복부와 단전 부분이거든요. 이곳은 우리 몸에 근본 배터리가 숨어있는 콩팥이 있는 부위인데요. 여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거니와 물을 마시게 되더라도 좀 보존하거나 순환시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나무들이 가을 겨울이 되면 잎도 다 떨어지고 줄기도 바스라지듯이 건조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몸은요.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건조해지게 되는 겁니다. 건조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마르는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입이 마르게 돼요. 또 외음부와 질도 마르게 되죠. 구강건조증과 질건조증은 갱년기 중후군의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건조하다 못해서 갱년기에는 구강자결감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처럼 입에 불을, 불덩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아프고 화끈거려서 잠도 못 이루시는 그런 심각한 증상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건조증과 구강자결감증후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저도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체감하는 흔한 질환이에요. 구강건조증이 오래되면 구강자결감증후군도 생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결감, 말 그대로 뜨겁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조하면 왜 뜨거워질까요? 그게 바로 허혈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지속되면 산불이 잘 생기죠. 또 사막의 낮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뜨겁죠. 마찬가지 원리로 건조한 것이 오래되면 그곳에는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염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갱년기에 구강건조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혓바늘, 구내염 이런 것들이 잘 생기고요. 또 백태나 황태도 잘 생기고 입속이 뜨겁고 아프고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갱년기에는요. 입안만 불편한 게 아니고 목도 자주 불편해져요. 이것을 매핵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매실의 씨앗이 목에 걸려 있다 이런 느낌을 뜻하는 한의학적인 병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핵기는 중년 이상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입안이 텁텁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에 뭔가 음식이 내려가다가 걸린 것처럼 약 먹다가 걸린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셔봐도 없어지지 않고 내내 불편함이 들게 되거든요. 이 매핵기라는 증상은 화병하고 제일 연관이 깊기는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감정적인 응어리가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운데 계속 봐야 돼서 힘들고 또 우라병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는 이런 매핵기 증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할 때,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에도 이 매핵기가 흔하게 잘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침이 입안 뿐만이 아니라 목 안에서도 촉촉하게 점막을 싸고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침이 적어지면 점막이 마르게 되고 노출이 되니까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겨서 불편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갱년계는 건조해진다. 그래서 구강건조증과 질건조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구강이랑 질 부분은 점막이라서 연약하니까 건조하면은 좀 더 우리가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얼굴이나 전신, 피부도 다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잘 생기고 각질도 잘 생기고 또 손톱이나 우리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이렇게 온갖 곳이 다 건조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갱년계의 건조증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몸을 특히 우리 하복부를 덮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반신욕이나 요가처럼 체온을 은근하게 덮여줄 수 있는 운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끝난 후에도 심부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물이 얼굴과 입까지 잘 올라오고 잘 순환이 되니까 갱년기 건조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갱년기에는 콩팥에 양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맹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용이 없고요. 자꾸자꾸 소변으로 더 많이 나와버리게 돼요. 따라서 입은 더 건조해집니다. 이럴 때는 염분을 보충하면서 물을 드셔야지 침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장차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간장차 만드는 방법 아주 쉬운데요. 물 200cc에다가 간장 2, 3티스푼을 이렇게 타주시면 그 맛이 약간 국물 맛?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기 편한 농도가 됩니다. 이 간장차는 따뜻한 온도로 하루 한 잔에서 3잔까지 마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갱년기에 좋은 뿌리를 먹어라. 좀 신기하죠? 그런데 뿌리를 보면 항상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다른 부위보다도 이 뿌리가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하는 데 제일 좋은 부위예요. 갱년기에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게 진액이 줄어들어서니까 이 즙이 좀 꽉 차 있고 거품도 나고 하는 좀 끈적끈적한 진액을 가득 담고 있는 뿌리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뿌리는 우리가 그냥 씹기만 해도 좀 입에서 침도 잘 나오고 진액도 잘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뿌리를 차로 우려드시게 되면 뿌리 속에 영양과 이런 어떤 성분들이 잘 녹아 나와서 드시기 좋습니다. 보통 갱년기 구강건조증 심한 사람들은 체질적으로는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음인 체질에서 더 많거든요. 제가 좀 좋은 식품들 소개를 해드리면 태음인은 도라지와 칡뿌리가 좋고요. 또 소음인은 생강, 황기 이런 뿌리 종류가 좋습니다. 자 뜨거운 체질이라서 좀 입속에 열이 잘 뜨게 되는 양인들도 있는데 양인들은 태양인의 경우는 더덕뿌리가 좋고 소양인은 우엉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체질 잘 모르겠다 그냥 순해서 여러 체질 다 먹을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둥글레차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차로 드시면 맹물을 드셨을 때랑 확연하게 좀 느낌이 달라요. 드시고 나서도 입안이 촉촉하고 매끈해질 수가 있습니다.